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6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였습니다. 막판까지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치고받았는데요.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1위 후보입게 확실하게 하세요. 120조를 급히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얘기 말고. 신청정원 중에 마련을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그리고 사생활이 있는지.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어떤지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있을 때 실제 성과 못 냈던 분이 갑자기 대통령 된다고 성과 낼 수 없습니다. 네, 다시 명락대전 막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얘기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우선 조국 전 장관 따님 조민 양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시지 않으셨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 절차 과정을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 양의 경우는 지금 졸업한 지 한참 지나서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지사의 말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도은 위원님. 조민 씨 입학 취소, 추 장관, 추 전 장관 말처럼 민감한 현안일 수 있는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절차 과정 보고 판단하겠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지사는 다른 이른바 친문 후보들과 비교해서는 조국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내지 않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죠. 그러다 한때 조금 지지율이 주춤한 거 아니냐. 이낙연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조금 강한 메시지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민 씨 입학 취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허접한 것까지 다 턴다. 수사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일단 했는데 지금은 다시 처음의 입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경선 판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초기처럼 지금 약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니까 당내에서 지지자들과 다투기보다는 조금 본선을 보고 중도층까지 훨씬 좀 아우르겠다. 이런 측면에 아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 조금 주목할 거는 그동안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공격으로 돌아섰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선묻 명답? 박영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후보가 어떤 토론회를 가졌는데 향후 정치 일정에서 여성 중진 정치인인 추미애 박영선 두 분은 어떤 자리나 이런 걸 놓고 조금은 충돌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재미연대가 다소 좀 헐거워졌다 이 말씀이신데요. 김경진 의원님 어찌됐건 이재명 지사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 혹은 일단 친문 강성 지지층보다는 중도층을 하기 위해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권은 그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속내인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본다면 일단 당내 경선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선거 대비한 그런 멘트라든지 방향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무적으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그리고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까지 분명히 됐다면 그리고 부산대학교 학칙에서 허위서류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입학 무효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가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대해서 연민의 목소리 또는 저런 정당한 법 집행도 잘못됐다는 그런 목소리를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시각과 상식에서 얼마만큼 동떨어져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코미디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양기대 위원님, 이낙연 캠프에서는 조민 씨 입학 취소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대학 입시 비리 의혹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나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부당한 역할을 했느냐를 밝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자녀들이 앞길이 구만리 같은 창창한 청년들인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한 개인의 젊은 개인의 문제에 큰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짚어본 내용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다시 보니까 조민 씨의 대학 성적이 3등이 아니라 24등이었다. 부산대는 부랴부랴 착오였다고 해명을 했지만 어떻게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지는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조국 전 장관이 반자, 안만자를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하였고요.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그래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에 설하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부산대 발표 내용, 대학 성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당시 지난주에 조 전 장관도 바로 SNS에 제 딸의 학부 성적, 대학 성적이 3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좀 논란이 된 건 부인의 1심 판결문을 잘 안 즐겨본 건지 이래서 좀 논란이 더 뒷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인데 영어 성적 4위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학부 성적이 3위라는 건 이거는 실제로는 24위로 나왔죠. 그런데 그 판결문을 조국 전 장관이 봤으면 분명히 그걸 알았을 텐데 부산대 관리위원회 발표대로 그냥 3위라고 SNS 썼죠. 그리고 표창장하고 다른 인턴 증명서와는 입학 서류가 당락에 별로 영향이 없었다는 글을 썼는데 그것도 실제 1심 판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1심 판결을 읽어봤을 조국 전 장관이 부산대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만약에 판결문을 읽지 않았다면 아내와 딸과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는 판결문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 비판이 가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 김근식 교수, 저희 뉴스탑10 패널 19위이기도 한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SNS에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당연히 읽었을 텐데 가증스럽게 부산대 발표를 인용했다.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인용했다라는 게 지금 일각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께서 사실은 공사석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본인의 청문회 자리에서 또 9시간 연속 기자회견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실력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거짓이었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렇게 SNS에 올렸던 내용이 조국 교수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사항 한정해서 본다면 그건 저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거짓말을 워낙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만 대장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상황이 바뀌고 나면 그 얘기를 180도 뒤지는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올린다라고 하는 행동 패턴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SNS를 우리가 읽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교수도 이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국은 앞뒤가 정말 다른 그런 파렴치한 기생충. 조국 씨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이 SNS로 지금 당신이 위선자임에 폭로됐는데 아직까지 또 SNS를 하고 그 SNS가 정말 어떻게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서민 교수는 이제 부산대가 대학 성적을 착오로 잘못 얘기했다. 그 이면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당시 탈락자들이 소송을 걸 수 있게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허위 경력으로 부산대에서 인성력이 1등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체 좀 넓게 한번 입학 과정을 지켜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1단계는 이제 어제도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만 대학 성적, 이건 24등 했죠. 그다음에 영어 성적, 이거 4등 했죠. 그다음에 서류 평가, 여기서 1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 중에 15위로 이제 1차를 통과하고 2차에 이제 1차 성적과 합쳐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은 인성평가가 있고 지성평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이나 이런 걸 어떤 정성평가라기보다는, 정량평가라기보다는 면접자의 주관이 굉장히 가미가 되는 정성평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성평가에서 1등을 하고 지성영역에서 3등을 했으니까 면접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종 합격자 15명이 선발이 되는지 그중에 9등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면접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우위를 가진 거 아니냐. 서민 교수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다른 경쟁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조민 씨가 상대적으로 부산대하고는 좀 특수관계일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학 전용관리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성명의 이름을 올렸었고 부산대 총장도 민변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로 지역에서 출마도 했었고 또 할머니가 부산대 간호학과를 낳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민 씨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 교수의 시각은 그렇다. 다음 화면도 볼까요. 사실 이제 어제 대학 성적을 잘못 얘기하면서 부산대가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학 취소 청문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최종 처분까지는 한 두세 살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신뢰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청문 주재자로 외분까지 지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사실은 법원에서 특히 형사사건의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게 형사사건의 증명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증거 입증 절차를 거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심 그리고 항소심에서 영거프 유죄가 나왔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사실은 뒤엎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청문 주재자로 외부인을 지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예고 처분을 했고 법정에서 다퉸던 내용 이외에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도 긴 시간을 지금 재판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법정에서 다툰 내용 이외에 무슨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제3자로서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을 지명하고 혹은 청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산대 성적 공개로 실내가면 좀 떨어졌고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